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 나를 가꾸는 남자 나영석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디톡스데이 나를 가꾸는 날 오늘은 ASMR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신체와 정신을 안정시킬게요. 애사비라고 여러분 아세요? 애사비 애사비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건강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팅글 갑니다. 잘하시네요. ASMR 비유를 잘 타주세요. 비유를 잘 타주세요. 비유를 잘 타주면 돼요. 비유를 잘 타주면 돼요. 아 넘만. 넘만. 왜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속쓰려. 속쓰려. 탁탁탁탁탁탁. 아 아 쪼맛쪼맛. 결국에 누나면 더 안 되고 우리 이제 이런거 잘하는거같아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해서 넣으면 향이 더워 향이 더워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많이 씨네? 폭풀폭하는거같아 애플사인타피네거가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일종인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친사람 원샷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 소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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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첫 칼로리 쓰리라자 복수 특집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야채 몸에 좋은 야채를 같이 먹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 해외 세븐다 마요네즈 해외 세븐다 마요네즈 해외 세븐다 향배추 향배추 좋아합니다 마요네즈 해외 세븐다 하프야 하프에서 많이 먹으면 돈같아요 하프는 안먹어요 저희 먹으면서 또 공지해드릴게 하나 있는데 이번주에 저희 팬미팅 했잖아요 얼마전에 그 팬미팅 관련 굿즈가 나왔습니다 아 보면서 좀 구경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즈입니다 라피니 라이트 스틱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엄청난 사이즈고요 조만간 애너뜨린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거라서 지금 조금 누릅니다 어 1단계 음 불을 안으로 버튼있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깜빡깜빡 한번 더 유명해야되면 깜빡깜빡깜빡깜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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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고 불을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라이딩 하실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럴때 써주시면 괜찮을거에요 여러분이 독화할때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으이그 자 두 번째 굿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봐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자 지금 저희가 디톡스타임으로 ASMR을 잠깐 했는데 일단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될거 같아가지고 원래 나피님은 모자 이렇게 써요 이걸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만 지금 품절이에요 아하 네 요게 이제 요 기능이 땡키링인데 뭘 누르면 땡소리가 난다고 해요 어 깜짝이야 자 이걸 누르면 땡이라고 아 땡이라고 나피님 목소리 맞아요? 네 맞아요 별 쓸데없는거를 참 예술이가 만들었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학생증? 구독기 캐릭터 그리셨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제 학생증이 나왔어요 저 미술부 삼석이 있잖아요 몸 안좋네 콜록콜록하네네 걔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구독기의 얼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학생증을 만들었나봐요 응 어 이거는 이거는 구독이라는 명찰이에요 명찰인데 이걸 뭐 아 이걸 뭐 가슴팍에 다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가방 같은 데다가 달고 다니면 귀여울 거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에 이 구독이 명찰이 달려있으면 너무 기분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이거 주세요 거울 보전 토 그림 그리는 친구 그림 그리는 친구가 얼굴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뭐 하여튼 요렇게 이걸 뭐라 스탠드? 스탠드 아크릴 스탠드 아크릴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키링 이것도 네 가지 버전이에요 1석 2석 3석 4석 아 네 가지 버전으로 2석이 1석이 다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끼리만의 추억이니까 즐거운 추억이라서 제가 원래는 팬미팅 때문에 사실 되게 부담이 많았거든요 아 이거 굳이 괜한 일 뭐하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저희 회사 그냥 행사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희 또 우리 구독이 분들은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즐거운 리유니언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네 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실 저희 디톡스데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사비와 뭐 여러가지 야채로 당을 낮추고 비타민을 공급한 다음에 오늘 사실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어 예슬 피디님 광고 리뷰도 해주세요 고고 저희 경락 끝나고 광고 리뷰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디톡스 2탄 경락을 위해서 경락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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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분당에서 몸이 웃어요 샵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배입니다 경력은 한 33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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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저의 그 디톡스에 대해서 우리 은지님이 늘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디톡스 약 선생님이 계신다 근데 우리 은지님이 다니는 마사지샵 그분의 스승님이십니다 뭐 믿고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좀 디톡스가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붉은기가 많으시고 붉다는 것은 열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그 애기 때는 복부 호흡이니까 네네 열이 안 올라가는데 어 네네 이제 어른이 되면 흉시 호흡을 하니까 열이 다 위로 올라가서 아 백혜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죠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 저 요즘 머리 엄청 빠져요 네 순환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 순환계로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안정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피까지 관리하면서 마무리 진행 오늘 네 가지 코스예요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 권식 마사지 상체 권식 마사지 먼저 한번 먼저 받으시면서 네 뭐라도 해주십쇼 선생님 네 저 뭐 팬미팅이 코앞이라 네 뭐라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네 저 사실 진짜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저 사실 잘 모릅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 수축되는 근육이 뒤쪽에 한 다섯 개 있고 앞에 이제 대형근 소형근에 가슴 근육이 있어요 이 수축되다 보니까 근육이 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선생님 혹시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여기 그냥 리프가 아니라 이제 팬미팅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조금 효과를 그래도 봐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한 2-3일 후에 효과를 더 많이 보는데 오오 좋다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하고 간절 쪽에 일단 어 선생님 어 어 지금 가지도 않아요 아니 선생님 어디 무술학원 다니지 네 이 손가락의 힘이 아니요 원래 그러시나? 아니 근데 염증이 많은 곳은 풀 수 밖에 없습니다 먹을 일단 필요는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최대한 최대한 슉 80도 정도 가동근이 나오면 정상도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왼쪽이 잘 안 돼 그러면 왼쪽 어 뭐 그 왼쪽 하하하하하하 아 뭐 꼭 꼭 싫어하는 거 아니야? 스테레치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일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죠 아 제가 몸이 선생님 조금 삐뚤어요 네 근추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잘 안 가고 오른쪽으로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동근요 그니까 이쪽부터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예예 네 부드럽게 이쪽부터 어 안경 좀 벗으시면 방금 벗으시는 게 약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자 어 선생님 지금 1차에 약간 릴렉스하게 어 어 어 어 승모근이나 이제 견갑 거금도 긴장이 많이 됐는데 어 어 어 어 정면을 보자 다시 로테이션 한 번 해봐 왼쪽으로 어 더 많이 놀라갔는데 이쪽 부분이 늘렸잖아요 근육이 이완 시키니까 더 많이 가요 가동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더 할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는 이제 더 튀어나온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통증을 더 많이 느꼈다 오 오 아 잠시 빼시고 어 어 신부 쪽에 지금 주기 때문에 안에서 열이 나면 우리 몸이 모든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약간 몸이 치유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불가하게 안버지잖아요 뼈에서 열이 나면 암이 안 생긴다 그래서 신부에서 열이 나서 바깥으로 밀어낸 내용이 가장 좋아요 아 아 버틸만 하셨던 것 같은데 아 피자감 안경 안 끼셔서 그래요 아니요 안경 안 끼세요 그래서 여기 가슴 합병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뒤에 손으로 해서 이렇게 턱을 약간 당기시고 이렇게 해서 입을 살짝 돌리시면 돼요 어 어 선생님 숨 쉬시게 어 아 근데 좀 하얗게 야 너무 아파 으허허헣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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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하 아 하하 하하 진짜 아파 아 어 뼈를 막 문지르시는 이제 느낌이 늑감근 사이에 늑감근을 사이를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쪽에 살짝이 되어 가실건데 턱을 약간 이제 간절이기 때문에 턱을 이제 빼실건데 한번 아 해보시겠어요? 아아 네 뚜두둑 그러죠? 네 이 간절에 이제 안 맞는거죠? 그래서 이 간절을 맞춰주시네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오른쪽 끝도 안 돼요? 요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흥! 어! ح Captain 간절에 붙어서 아픈 부분 뭘 구acy고요? 저 2단계 이제 붉은 끼를 좀 진정 시켜주는 선생님 되게 수사하면 안 해 ㅋㅋㅋㅋㅋㅋㅋㅋ aire 수사합니다? 네 빗소잘 아 이것도 바를 때 그냥 바르시는 게 아니야 약간 마사지 하듯이 바르시는 청 Gill 아 이제 3단계 오옥 저렇게는 쓰인 적이ração 쓰인 적이 없utter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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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있던 살을 아래로 갖다 놓으셨네 은우 은우 가시죠 정의 실은 이것도 지금 보면 많이 하는 시간은 안해요. 피부 관리하면 보통 30분 정도 돼요. 이것만 30분이에요? 이 부분만. 근데 지금 5분 안에 다 끝내고 이러니까 조금 저렴 수도 있는데 꾸띠로, 꾸띠로 받으세요. 내려갔다. 밸런스. 진짜 여기 내려오셨다. 잘생기지 않으셨다. 이건 좋은 향이 또 나요, 위에 뿌려주시는 거에서. 살살 그거 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약간 샴푸 하듯이 지금 그거예요. 선생님. 무슨 호두알 같은 거 들고 계세요? 뭘로 하시는 거예요? 호두알. 뭐예요, 여기서? 팩. 20분. 진짜 신기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아, 너무 수고하셨고. 그 근데 아프... 아프긴 한데 너무 짜릿한 경험이어가지고 제 인생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피디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 시청자 분들에게도 조금이나 도움되셨으면 또 좋은 바람이고 이제 보통 자가관리 셀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홈툴을 하듯이. 근데 얼굴 관리도 똑같은데 경추나 턱관절, 간절 쪽에 마음 많이 잘해주시면은 늘 순환에 어떤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은 수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완을 시켜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몸을 어쨌든 수축하는 일은 일상생활이나 이러면서도 많은데 일부러 이완시키는 건 일부러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퍼시스 광고 보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화제의 모르죠? 김예슬 피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예슬 피디 앉아주시고요. 그, 되게 이제 기쁜 나쁜 일. 저보다 먼저 광고를 찍어버렸어요. 우리 김예슬 피디가. 일단 화제의 광고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컨셉인가요? 컨셉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퍼시스가 리얼미앗오피스라는 이런 뭐 캠페인을 한대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의 이제 보통 MZ로 일컬어지는 이제 요즘 회사원들, 젊은 회사원들이 실제로 일할 때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건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보다도 에그이즈 커밍의 이제 기업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김아영 씨를 대표로 해서 이제 일반인 회사원분들 한 네 분이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뭐 그걸 해서 하는. 나는 MZ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일한다? 요즘 오피스는 이렇다? 네, 그쵸. 그럼. 한번 같이 보고,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MZ가 아니라 김예슬. 이 분이 더 중요해요 선배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분이 더 중요해요 선배님. 이 분이 더 중요해요 선배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지은이한테 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괜찮냐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지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별론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론거 같다고. 어? 표정이 실제로 썩었네요?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에그이즈 커밍은 워낙 소통이 자유롭다. 어허허. 저 부분이 유일하게 연기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던 거고. 혼자 하는 거 봤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또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다 회사 사람들이에요. 선배님 가면 못 따라가자. 잠시만요. 이게 무슨 대사죠? 정원아. 잠깐 일로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배님을 칭송하는 겁니까? 까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한번 똑같이 해주세요. 선배님 가면 못 따라가자. 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좋은데.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팀원들이 못 알아줘서 너무 속상하다. 아 후회로써. 아 후회로써. 근데 정원이가 잘 참 괜찮은 사람인 거 같아요. 음.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예슬PD님이 그래도 저를 제끼고 1번으로 광고 모델로 데뷔를 하셨다라는 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광고 찍으니까 소감이 어떤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일단은 저기 저희가 또 퍼시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저희 사실 많이 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겸사겸사 또 에그의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래서 한 거지. 저 생각에는 선배님이랑 이거 하면서 씁어야 하면서 한 거라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어쨌든 뭐 오늘 또 저희 팬미팅을 대비해서 격납도 받아보고. 네 한번 보여주시면 완성형 최종본. 나영색 버전 2 공개합니다. 와. 이게 뭐야. 진짜 달라요. 시작이랑 너무 달라요. 하얘지셨어요. 아니 그니까 안경 옆에가 남잖아요. 이슬PD님이랑 우리 피부톤이 비슷해요. 화면상에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